아, 티샷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아니, 김양태 프로 지금 웹질 들고 계신데 어떻게 공략하실 건가요? 우선은 지금 거리로 보면 81라드고요. 지금 7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지금 양쪽 보면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언덕이 바람을 막고 있어서 바람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잔디를 이렇게 날려봐도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약간 움직이긴 하는데 제 생각엔 지금 이 위에 있는 구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름도 높이 있는 구름 말고 좀 낮게 떠다니는 구름이 있어요. 낮게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 공이 떠서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낮게 있는 구름을 보면 약간 오른쪽 앞에서 부는 앞바람성이 있어서 지금 81라드고 핀이 거의 뒷핀이기 때문에 핀이 약간 오른쪽을 겨냥을 해서 바람을 타고 좀 많이 들어오면 핀 쪽으로 갈 거고 바람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좀 덜 휘게 되면 핀 오른쪽에서 아마 퍼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1라드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58도 엣지를 지금 들고 있고요. 아마추어분들은 지금 인정 씨하고는 어떻게 엣지세요? 81라드에 약간 앞바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A로 그냥 풀스윙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바람이 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나요? 네, 80야드 정도면 A로 가는 거리가 충분히 되거든요. 황구정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샌드 정도 잡고 치긴 하는데 저는 바람 영향보다는 약간 언덕이니까 오르막이니까 방향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많이 밀릴 때가 있어서 번번이 또 왼쪽 잡으면 너무 왼쪽으로 가고 방향 잡는 게 사실은 더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선은 전에 레슨 해뒀던 그 어드레스만 바꿔도 많이 바뀌실 거고 어드레스 이제 방향 잡는 법은 모든 투어, 대부분의 투어 프로들이 그렇지만 이 앞에 공 앞에 가서 빈스윙하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진 않아요. 대부분 선수들이 뒤에서 빈스윙을 다 하고 마무리를 다 짓고 최종적으로 얼라인먼트, 내가 서야 될 에임을 보고 눈으로 이제 이미의 선을 근 다음에 그 선에 맞춰서 이런 디보트나 아니면 잔디의 이런 하얀색 부분, 초록색 부분을 맞춰서 어드레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틀어지기가 별로 틀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져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들 보면 여기서 빈스윙을 하고 옆 눈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똑바로 쓴 것 같고 이렇게 써도 똑바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수하는 건데 뒤에서 하시면 아마 방향 잡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쳐볼게요. 81야드구 오른쪽 앞에서 부는 바람이 있고 사실 웨지샷은 이렇게 자꾸 가까이 붙여서 찬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얼라인먼트, 이렇게 에임 쓰는 법을 알려주신 게 참 두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죠? 네. 평소 항상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방향 잡는다고 해서 미스샷이 좀 많았었는데 방향이 편안하게 똑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게 저한테 또 새로운 정보 같습니다. 네. 그럼 그린으로 함께 이동하실까요? 네. 네. 네.